요한복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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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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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 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막고 왔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뒀군요.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보나무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6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뜰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녹군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썼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전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 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공의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아삐여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배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이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이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 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이 있는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 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의식과 관련의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 삐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본형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이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이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참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10편 146편 내가 평생 여호와를 찬양하겠고 내가 존재하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들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의 자손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도움이 없습니다. 그 숨이 떠나가면 땅으로 돌아가고 바로 그날에 그들의 계획은 사라집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 그분은 진리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그분은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해 심판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사람들을 풀어주시고 여호와는 눈먼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여호와는 엎드린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여호와는 의인들을 사랑하십니다. 여호와는 낙은애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길은 좌절시키십니다. 어? 시오나 여호와께서 영원히 다스리시며 내 하나님이 온 세대에 걸쳐 다스리신다. 여호와를 찬양하라.